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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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물이 춤을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원 투 쓰리 포 갈까요 자 꼬물이 춤 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원 투 투 포 네 두번째 포인트는요 저희 타이틀곡 이름이 하이힐이잖아요 그래서 하이힐을 강조하는 춤으로 춤 이름은 하이힐이라고 지었고요 하이힐춤 이렇게 하이힐을 쓸면서 당당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다리를 쓰는 모습을 정하고 저희의 가장 포인트 안무인 투 스텝을 경쾌하더라구요 투 스텝이 이렇게 찌는거 같애요 저희가 가장 밀고 있는 춤인데 아직 이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혹시 괜찮은 이름 있으면 팬카페에서 괜찮은 이름이 있다면 팬 여러분들은 팬카페에서 좀 투표를 해주시고 재미있는 이름 붙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 뮤비 촬영 현장 날이었는데요 저희가 뮤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공장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들리는거에요 그래서 약간 연기 같은게 보이기도 하고 어 뭐지 뭐지 하니까 불이 난거에요 공장에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하이힐이 대박 예감이 나지 않는 그런 징조 아닐까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important 요 요